경상북도는 앞으로 5년간 핵심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선도 벤처기업 300개사를 육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경북 혁신 벤처 플랫폼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창업기술화 사업 지원, 일기업 일핵심기술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통해서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도 지원합니다. 지난해 조성한 800억 원의 벤처펀드를 활용해 유망기업의 투자를 연결해주고 국내외 팔로우와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합니다.